에휴 씨.. 빠있던 거 맨날 보상안들이 치워 다하게.. 에휴 씨.. 다들 고생이 많아! 어우! 중석! 대대장님! 그.. 깨끗하게 정리하고 여단의 사진 잘 찍어서 보고하고 그래! 수고해! 예! 그렇게 하겠습니다! 중석! 계속 근무하겠습니다! 아 이거 저 카메라 어플도 안 풀어주실 거면서 뭐.. 아 맞다! 어 뭐야! 저 인사과 가서 카메라 좀 받아올나이? 아 행복원님! 저 비후변자인데 저도 청소를 해야 합니까? 어? 야 리앙아 너 혹시.. 뇌에 코로나 걸렸니? 아 행복원님! 고생 많으십니다! 어휴! 중석! 인사과장님! 아.. 씨.. 딸피를 겁나 많이 시키네 진짜.. 에이 씨바! 이거 후변자에다 팬티버린 새끼 뭐하는 새끼냐 이거! 아으! 더러워! 아 행복원님! 저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! 어! 그래! 갔다온나? 인사과장님 좀! 인사 가시는 길에 카메라 좀 갖다.. 아 씨.. 아 행복원님 저 인사과장 미친 거 아닙니까? 아니 소재장 이때 징징대는 거 다 켜줬더만 저 진짜로 진짜 씨.. 아이고 음모야 됐다.. 행복원님 안녕하세요! 어! 주목원님! 여긴 어쩐 일로 담배 태우세요? 어! 아뇨! 그냥 뭐 하고 계시길래.. 뭐 도와드릴까요? 어? 주목원님 그럼 혹시 인사과에서 카메라 좀 갖다.. 아이고 아닙니다 아닙니다! 아니 담배도 안 태우시는 분인데 그냥 도와달라고 할 수도 없고.. 야 우리 행복원님 진짜 스윗 가이다 진짜.. 뭐 그럼 고생하세요! 고생하세요! 어? 주목원님 이거.. 이거 원화돈베이프 전자단백상 아니야? 아 이거.. 안약이에요.. 안약이 크네.. 네.. 어! 그거 3 플러스 1으로 파는 가성비 지리는 원화돈베이프 아니에요? 아이고 우리 주목원님 전자단배는 액상으로 피우시는구나.. 아니 김미양 이거 어떻게 알았노? 이거 비유변자라며.. 아 저 연초 비유변자.. 전자단배는.. 미친 가성비! 당신이 원하던 전자단배 액상 원화돈베이프! 지금 자사물 특별 이벤트! 7,700원에 3 플러스 1 이벤트까지! 네이버에 원하던 베이프를 검색해주세요! aprender 카리A4 카리A4 카리라마